안녕하십니까 이비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비닐어항을 설치를 하러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비닐어항에 잡힌 것들은 다 튀김으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와우 오늘은 비닐어항으로 피라믹 튀김을 해먹으러 왔는데 이렇게 장마철에는 비가 많이 올 때 어항에 피라믹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피라믹 설치해서 맛있는 피라믹 튀김까지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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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맛있는 떡밥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한 다음에 쫙! 붙여주면 돼요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를 많이 잡아라 시간이 되시길 바른데 이렇게 바비 잡하라! 아 th 뭐야? 보고싶은 건데 여러분들 비밀 어항에 얼마나 들어갔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얼마나 잡혔을까. 우와, 우와. 엄청 많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야, 이거 보세요. 갈견이, 무피라미, 뭐 이런 것들. 한번 뭐가 잡혔는지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와, 많이 잡혔다. 와. 여러분들 보이시나요? 피라미 튀어나간다. 뭐가 잡혔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뭐 피라미 종류도 있고요, 갈견의 종류. 그런 다음에 여기, 와. 두러지예요, 두러지. 피라미 수컷. 피라미 수컷. 그렇습니다. 그리고 피라미 종류가 좀 잡혔는데, 어디 보자. 뭐 다른 거, 신기한 거 안 잡혔나? 어, 여기 있다, 여기 있다. 뚝지입니다, 뚝지. 여러분들, 뚝지가 잡혔어요. 뚝지입니다, 뚝지. 뚝지는 우리 아틸란티스에 가서, 우리가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뚝지. 어, 뚝지고요. 근데 여기 한 14마리, 한 16마리 정도 들어간 것 같아요.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 어, 한 손에 떠서. 어, 빠져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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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견의 종류네요. 피라미. 엄청 많다. 어, 이거 보세요. 많이 잡혔어요. 이 정도. 여기에 또 있는데. 어. 빠져나가네. 이 친구도 빠져나. 이리. 뭐지 뭐지 뭐지? erry. 네. 니트라 대단하니. 하니깐 조금. 디어 MPB. 패바미 튀김이 완성됐습니다 이번엔 패바미 튀김이 완성! 패바미 튀김이 완성되었습니다 패바미 튀김이 완성됐습니다 여러분들께 먼저 보여드리죠 저희 어머니께서 만들어주셨어요 튀김 요리를 굉장히 잘하십니다 이야, 때깔이 보이시니까? 자, 일단 오늘 피라미 튀김만 먹으면 좀 아쉽니까 시골에서의 약주 아주 그냥 말보를 그냥 잡아 때려 넣은 이 뭐냐면 이게 바로 아버님께서 만든 말보주 여기 보시죠 말보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이게 약주입니다 많이 먹지 말고 조금씩 먹어야 돼요 약으로 한 잔씩 먹어야 돼요 약으로 한 잔 피라미 튀김에 약주 한 잔 그러면 약주 요렇게 준비도 됐고 아버님 맛있는 피라미 하나 요거 잘 쓰게 해주세요 맛있다 요렇게 들고 딱 찍어서 여기 간장 뚱지가 있는데 요거 보세요 뭐 넣었어요, 여기에다가 엄마? 부추 부추 깨 깨 깨 간장 간장 마늘 마늘도? 이야, 이렇게 맛있습니다 야 이거 진짜 간장찌킨 같아요, 여러분들. 진짜 엄청 맛있다. 굉장히 독감이다, 여러분들. 아빠 한 잔도? 이건 두 잔 먹으면 안 돼요. 두 잔 먹으면 안 돼요? 이건 약으로 먹는 거라서 한 잔씩만 딱 먹고. 아쉽다, 아쉽다. 그 정도 술을 부르는 그런 맛입니다. 아쉽네. 자, 맛있어요. 오늘 여러분들하고 장마철 어항도 설치를 하고, 맛있는 피라미도 먹어봤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말 버츄 좀 이렇게 한 잔 해봤는데, 이만한 게 없습니다, 진짜. 여러분들도 나중에 한번 도전해보시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이런 컨텐츠로 많이 진행할 생각입니다. 앞으로도 재미난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까지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안녕. 나 취한 것 같아요, 안녕.